나는 보통 사람이죠 너무 특별해서 이슬만 먹고 살겠죠 아마 화장실도 안 갈 거예요 나는 다가가지도 못해요 햇살날의 얼음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그늘에서 나오려 해요 내 맘 전하고 싶어요 너가 없어진대도 그대와 함께 있고 봐요 그대의 손을 잡고 봐요 그대를 사랑하고 봐요 그대의 사랑받고 봐요 하지만 나는 초라해요 당신과는 비교조차 안 돼요 그래서 상처만 가득 남더라도 그래도 좋은걸 그래도 좋은걸 그대의 사랑을 왜 그대의 사랑을 그대의 사랑을 당신께만큼은 누구보다도 그래도 나만은 안 돼온다면은 그러면 어떡하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을 모두 전할 뿐 솔직하고 솔직하고 또 솔직하게 그대와 함께 있고 봐요 그대의 손을 잡고 봐요 그대를 사랑하고 봐요 그대의 사랑 받고 봐요 나는 보통 사람이지만 그대처럼 특별하진 않지만 적 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도무지 이쁜 구석이 없어도 절대로 나만은 아니라 해도 그래도 좋은 걸 그래도 좋은 걸 그대가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좋다 그렇다 그렇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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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